안녕하세요. 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그분들 그분들을 마주하고 어! 마침 김투더 영두덤이 여의도 옆에 저희 입장에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분들 그분들을 마주하고 이쪽으로 모시는 걸로 나레이션으로 신나는 김지어메이저의 표정 자, 오늘 한번 휴게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침 패피들이 계신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죠? 얼어베프가 있었어요. 얼어베프죠? 저는 여름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하우 바퀴드 기간에 프레임트를 찍고 오시는데 그리고 직원분들 복잡한 컨셉입니다. 모두들한테 비판을 찍고 오시는데 여러분 복잡한 컨셉입니다. 저희가 자격이 되나는 모르겠네요. 미래에서 생명의 빅캡 패피를 찾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 캐주얼 패션피플 두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즘식으로 인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김투더 영투더미 컷! 지금 미래에서 생명 패션피플 두 분을 이 자리에 추대했는데요. 한번 인사를 나눠볼게요. 김투더 영투더미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오늘 원톤으로 이렇게 입어주신 것 같은데 셔츠인가요? 니트인. 니트인. 니트군요. 니트는 어떻게 구매를 하셨죠? 더블유 컨셉에서 아 더블유 컨셉이요? 룩캐스트인가? 그런 신진디자이너의 그룹입니다. 지금 말씀 나누다보니까 귀걸이가 상당히 눈에 들어오고 여기에 손가락을 좀 띄고 싶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귀걸이 구매 정보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것도 더블유 컨셉에서 봤어요. 같은 컨셉이군요. 같은 컨셉이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치마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치마는 제이제이치고튼? 아 제이제이치고튼 구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구두는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썼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그럼 이리로 나오시고요. 네. 다음인가요? 정우진 매니저님 블라우스가 상당히 이 날씨와 어울리게 정말 시원해 보이는데 이 블라우스 정보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인터넷 구매를 하면 좀 망하게 되는 케이스라서 여의도 근처에 그냥 로드샵에서 샀습니다. 아 IFC몰로 가셨나요? 아니요. 여의도 옆 근처에 직장인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그 샵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오픈해도 되나요? 오픈해도 됩니다. 저는 나무그림 나무그림이요? 아 나무그림? 집에도 나무그림이 좀 많으시죠? 없습니다. 이 파란색 바지도 상당히 디자인적으로도 멋져 보이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5,6만원대가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구두를 지금 봤는데 앞이 뚫려있는 구두네요. 이거는 어디서 구매를 하셨는지? 구매는 안 했고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구두 공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 구두 공장 한번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거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호진 매니저님과 또 김영윤 매니저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한 번씩 찍어봤는데요. 우리 스마트 라이프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